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지방선거 개입건과 유재수 의혹 무마건 등이 되어지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사법의 단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가족 비리건은 묵빙건도 행사하고 이런저런 압력도 넣고 공수처 신설로 무죄 방면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정부가 좋아했던 두 가지 용어인 적폐 청산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요 며칠 사이에 마치 제방뚝이 무너지도 쏟아져 나오는 청와대 민정실발 각종 불법사건들은 막지권 중반기를 돌아선 정부치고 너무 이른 시점에 문재인 정부발 적폐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넓게는 청와대가 좁게는 조국이 이끌었던 청와대 민정실란 곳이 거대한 정치 공작소 같은 역할을 해왔구나 그런 사실에 놀라움을 검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는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후환을 두려워하는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게 마련입니다 후환을 정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하산길로 돌아쓰고 어느 시점부터 대통령의 영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측근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중심으로 권력기관을 재정부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것인데 문정부들로서는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공정이란 구호를 내세운 최근의 문 대통령의 행보도 결국은 집권 중후반기에 자신의 영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권력 누수를 봉합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들에 대한 진실 파헤치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비리 의혹 덮기는 권력의 정점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은 문 대통령의 절친인 송출호 울산시장을 위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마 공작에 청와대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안간힘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 그런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집권 중후반기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입을 앞다투어 열게 됩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가 되면 권력을 진 사람들이 가진 피해와 허무감은 그토록 단단하게 보였던 내부결속의 균열과 간격이 더욱더 확대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이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행한 진술은 단순한 진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수과 호흡을 맞춰서 민정이란 민정실의 원년 창립 멤버입니다 그만큼 문정부의 아픈 부분과 덮고 싶은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비서관은 검찰 출신답게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은 원칙대로 수사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 조사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유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소사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응한 박현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명 행동대장으로 통하는 백원우 비서관 현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음을 뜻합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현재 청와대 사표를 낸 상태고 청와대 또한 이를 수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력의 하산길에 들어서게 되면 내부 제보자들이 진실을 증언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빈도와 강도가 권력뉴스의 바로메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권력뉴스의 바로메타는 언론들의 자세입니다 이미 조국 사태로부터 힘차게 내달리는 한국 언론들의 탐사보도는 앞으로 유재수권과 송철호권을 중심으로 더욱더 열기를 대가할 전망입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보도에서도 권력뉴스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쯤 청와대는 사방으로부터 쏟아지는 포탄을 방어하는 일에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전방위로 이루어진 비상식적인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청구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린 일들을 해온 비상식적인 일에 관여했던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권력의 하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난하게 내려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2년 6개월 동안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청와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진실을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대형 권력형 비위 사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를 기다리고 그 밝히는 것을 우리가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주시하고 그리고 행동에 나서야 될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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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